Q. 게임 승리? 저 지금 일단 게임 승리 되게 마음 편하게 잘한 것 같아서 되게 기뻐요. 저는 일단 에보스랑 경기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 자신을 좀 더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에보스를 딱히 무서워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. 왜냐하면 어떻게 상대하는 팀인지도 알고 있고 정글 면에서도 제가 좀 더 우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문제 될 건 없었어요 저한테. 처음에 그 첫 국제무대라서 되게 긴장하긴 했는데 이제 예전에도 왔었던 무대라서 일단 조금 더 익숙했고 이제 제가 이 팀에서 더 눈에 띄기 위해서는 제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. 중반까지는 접전이었는데 이제 바론 쪽에서 운영하면서 이제 거기서 계속 와드 받고 상대 오는 거 잡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한 바론 쪽 시야 잡을 때 전부터는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행복하네요. 확실히 확실히 독일이 진짜 좋아요. 살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에서? 그냥 음식면에서도 그렇고 바깥의 환경 딱 보는 것도 그렇고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일단 제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큰 것 같아요. 다른 대만 선수들이 보니까 메이플하고 소드하트가 좀 되게 똑똑한 플레이를 한다고 평가를 하던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? 일단 소드하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게임의 판을 전부 다 보는 선수라서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되게 고평가하고 있고요. 메이플은 이제 소드하트보다는 물론 조금 안 되겠지만 이제 플레이 면에서 이제 메이플이 조금 더 우월하고 이제 저를 좀 더 많이 케어해 주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주기도 하고요. 네, 지금도 여전히 피넛은 무섭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두 판밖에 못했는데 다른 정글들하고 더 많이 만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샨 것보다 카사하고 하고 싶어요. 이유가 좀 있다면? 일단은 카사가 여기 정글이었었고 사람들이 항상 이제 카사를 되게 고평가하고 있고 저도 이제 고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자신이 카사랑 카사랑 그렇게 뭐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. 일단 이번에 목표는 일단 MSI에서 최대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작년보다는 확실히 성적이 더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 일단 여기서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더 키운 다음에 저는 일단 로드컵 우승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. 자존심이 상하긴 해도 뭐 그거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번에 잘해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딱히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. 저는 약간 게임할 때 그래도 언어가 확실히 100% 전달되진 않지만 그래도 게임할 때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괜찮게 소통되고 있는 거 같아요, 저는. 네, 저 앞으로 경기 남아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